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 지역에 보낸 착륙선입니다. 그동안 탐사를 잘 해왔는데요. 달에 햇빛이 닿지 않은 영하 100도의 밤이 되면서 전원을 껐습니다. 난방장치도 없던 타라 해가 뜨면 깨어날지 과학회가 지켜봤습니다만, 결국 완전히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도영 기자입니다. 지난달 23일,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무인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입니다. 찬드라얀 3호의 착륙선 비크람은 달 남극 표면 토양의 기온을 측정했고, 탐사 로봇은 남극 표면에 황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 사이 찾아온 달의 밤. 이들은 지난 3일 수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. 햇빛이 없는 달 남극의 밤은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.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수면 모드에 들어가기 전 소셜미디어에 성공적으로 깨길 바란다며, 그렇지 않으면 인도의 달 대사로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비크람과 탐사 로봇 프라기아는 혹독한 추운 달의 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. 어제 달 남극에 해가 떠올라 전지판을 데워봤지만 깨어나지 않은 겁니다. 처음으로 달 남극에 인류의 손길이 닿은 인도의 달 착륙선은 적지 않은 과학적 성과를 거두고 영원히 잠들었습니다.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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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